그 알집에 딸 짝꿍 할건데 알집에 짝꿍이 있잖아 이거 마인크래이드 알세요 게임 란체로 가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게임 뭐가 나올까 여기다 고기 시리즈 시즌2는 9월에 아마 할 고기 시리즈 시즌2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는 거는 다시 게임 란체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이상하다 뭐야 말을 안 들어 당장 없애야겠다 나무에 너무한 이 게임 왜 광고만 나오냐고 나쁜 마이클 레이트 제발 광고나 나이 바랍니다 이제 된다 이제는 왜 이것도 왜 광고가 나와 빡침주의 이번에는 알집을 새롭게 만들겠어 시드가 없네 소리가 왜 없어 이제야 빵집도 만들고 빵집 간다 집도 만들고 뭐야 빵집을 잤이 자야 되겠다 잘 자서 집을 뼈다귀야 CD 좀 새로 사치해야겠다 안되겠다 CD가 없어져버렸네 CD를 CD에 좋아 완성됐으니 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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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책 책 책 같 책 책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좋아 G 응 응 응 응 응 응 시이 흐흠 흐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 흐흠흠 흠 목소리 이상해 흐흠 앞으로 잘 흐흠 안녕 흐흠흠 흐흠